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내가 한 기틀 동안 주문진으로 해서 속초로 해서 좀 다녔더니 대박수당 사장님이 나를 찾아까지 와가지고 빨리 가자고 자기네가 금음에 마지막 새우를 절여놨다고 이 새우 절여놨으니까 형님이 빨리 가가지고 멘트를 해서 좀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또 이걸 보셔야지 보신 분들이 또 새우를 주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어 이거 하는 과정을 좀 찍었답니다 그래서 저를 주기로 제가 마지막 멘트를 이제 하면서 요 새우 처리는 과정이 있는데 요게 새우가 여기는 이 소래포구에는요 절대로 육조들이 없습니다. 육조들은 절대 안 나오고 오조들이 나옵니다. 오조들이 나옵니다. 6월달에 나온다고 육조들이 아니고요 새우 이름이 오조따로 있고 육조따로 있는데 육조들은 전라도 쪽에서만 나오지 요게 소래포구는 육조들이 없습니다. 절대 소래포구 와서 육조들이 없지 마세요 여기에서 오조들이 살이 통통하고 좋은 거는 택배비까지 여기 6만원이에요 새우가 오조들이 아주 하얗고 살이 통통에 붙은 오조들은 택배비 소금도 5천원입니다. 그 대신에 워낙 새우젓이 비싸니까 비싸니까 이거 포장비는 2천원 그냥 빼고 내놔 소금 신앙까지 가가지고 소금을 지금 엄청 비싸게 주고 사다가 새우젓이 먹어보면 달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내가 소금에 이렇게 한번 해가 먹어봤는데 정말 달아요 그리고 A급은 6만원 B급이 있는데 그거는 저기 4만 5천원에 하니까 B급은 4만 5천원인데 나쁘진 않아요. 그것도 맛있어요 깨끗이 시켰으니까 4만 5천원에 택배비까지 소금비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주문하실 분들 아직까지 새우젓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 대박수산 넷 010-5252-6856으로 전화하셔서 주문을 하시면 신속 배달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요 무조건 그날 하면 그날 오후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받으실 수도 있고 받아서 소주 한 병씩만 부으세요 한 마리에 한 병씩입니다. 그걸 꼭 부으시고 그리고 김치냉장고에 저장보관해서 겨울에 김장세 하면 기차게 아마 여기 세바수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작년에도 많이 들었는데 올게 초장에는 좀 별로 새우가 찾아났는데 지금은 새우가 살이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게 6월 30일날 마지막 새우 받아가지고 한 건데 내가 늦게 오는 바람에 오늘 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무식인의 장소진부위가 새우젓에 대한 설명을 쫙 했으니까 잘 보고 선택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머 세상에 6월 말에 마지막 새우 들어왔어요 이제 금호기관이라 못 잡아요 오늘 마지막 금을 뛰면서 잡았습니다 우리 형님 어디 가셨기야 민아엄마 어머 세상에 이거 유튜브 올려야 되는데 큰일났네 찍을 줄 몰라가지고 어쩌면 좋기야 형님 내가 찍어서 보내드려야지 우리 형님한테 보내드려야지 이거 마지막 대박수산이에요 너무 좋고 안녕하세요 저 대박수산이에요 새우가 이제 마지막으로 돌았네요 6월 말일이 이제 금호기간이 이제 끝이에요 새우가 너무 오젓이에요 서울에는 욕젓은 없어요 오젓 너무 좋아요 저희가 깨끗하게 씻혀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칼해서 소금도 신안에서 사다가 너무너무 좋아요 신안에서 사다가 꼬띠기가 좀 들었어요 저희가 이걸 가리면서 꼬띠기만 얻으면 진짜 A급인데 이거 꼬띠기 먹물이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자 보세요 20kg 자르니까 4kg 300 키가 300이에요 자 300 이렇게 네 네 새우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깨끗하게 어 아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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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너무 좋아요 아주 깨끗하게 씻혀가지고 네 또 이쪽에다가 너무 좋아요 진짜 심지게 바로 돌아가지고 네 새우 오젓 네 새우 맛있게 오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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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도 받아서, 새우도 씻혀요, 샘물로 네, 물 새로 받아요 네, 내가 갈게요 네, 이제 요고요, 두번째 씻혀요 두번째 너무 좋아요, 새우가 이렇게 맑은 양도로 우리 물을 자주라도 갈아서 깨끗하게 합니다, 먹는 음식이라 네, 너무 좋습니다, 이쁘세요 아이고, 큰일났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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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우위빛이에요, 우위빛 물도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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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아 좋다, 좋다 이렇게 그동안 새우가 자라가지고 잡지 많았는데, 이제 새우가 커가지고 못 잡아요 아니다, 6월 말일로 그치 네, 너무 좋습니다 6만원짜리 한 마리에 소금에서 소금도 명품이에요 신원에서 에이클 사온 겁니다 직접 가서 사왔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씩 이렇게 포장해서 보내고요 두 마리에 소금 5,000원만 주시면 돼요 두 마리에, 한 마리에 6만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새롭다, 이봐 여기 금방 들어온 거예요 새롭다 새롭다 새롭다, 또 끼잖아 아유, 이거 금방 들어온 건데 이거 우즙이에요, 우즙 아유, 6월 말일 잡은 거예요 너무 좋다, 새우 고통 배고파 감사합니다.